이 모션은 처음 봤는데 누워있을때 덮치면 저렇게 되나 아 엎드려있는 저 엎드려있는 저한테 갈 일이 거의 없어갖고 처음 봤어 보통 서있는 저한테 가서 죽이거나 그 기절한 친구한테 가서 죽이거나 둘 중 하나였잖아요 아 시법총이다 어 저기 사람이네 교전중이네 심지어 가해지그면은 참을수 없지 이건 여기 화면 보인다 어? 나 둘다 잡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나는 죽었고 친다요 치인다요 안에 있네 어?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1층에서 하는건가? 1층이구나 요원은 혹시 모르니까 위로 올라갑시다 난 정말 나왔으면 좋겠는게 그 리플레이 리플레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난 저기 시점이 너무 궁금해 여러분 인정합니까? 뉴비 학살자라 그러시는데 이거 고인물이 와도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엽치기 맞아서 피가 없어 이거 반격한다고 해도 TTK로 그 짧은 시간에 죽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아시겠어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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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라고요 반응을 했다 쳐 근데 내가 칼을 휘둘러서 한방에 죽는게 빠를까 아니면은 적이 나를 헤드를 올헤드를 꽂아서 죽이는게 빠를까 나한테 뉴비 학살자라 그러시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뉴비 학살자가 이게 말이 정말 웃긴게 나는 학살하고 싶지 않아 나도 내 실력이 맞는 사람이랑 싸우고 싶어 나도 내 실력이 맞는 사람이랑 싸우고 싶은데 뭐야 죽었어 어 아니 어 분명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왜 너가 또 한명이 더 있지? 아니 어떻게 된거야 분명 얘랑? 얘랑 자빠가 없네 얘 단 한가지 아쉬운 점은 어 B7의 단 한가지 아쉬운 점 탕속이 조금 느린다는거 그래서 리드샷할때의 그게 감이 좀 많이 바뀌어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나왔네 잘하면 들키겠는데 안 들키네 바로 앞에 싸우러 가네 아 만난다 안돼 오 저지탄인가 저지탄인가 왜 안죽였어 나를 왜 나를 안죽였던거야 왜 나를 안죽였던거야 궁금하네 왜 나를 안죽였던거죠? 당황했나봐 급했나봐 아니 왜 나를 안죽올게 근데 이거는 차만 볼수 밖에 없어 여러분 이거는 차만 볼수 밖에 없는 구조야 게임이 그럼 그럼 저쪽으로 오네 총 5인정치계 잘 나와 맘이 들어 뭐지? 위에 있다 저게 까봐 아까워라 14있었으면 잡을텐데 아깝다 왜이렇게 늦게 죽으니 또 마지막거 갑파 다 썼네 이친구 하나 더 있네 뭐냐 이거 이리와 이리와 누가 RPG 소래 야식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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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옥상에 있던 앤가보네 그러면 애들을 잡고 싶은데 애들 왜 이렇게 없냐 1층인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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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얘가 얘가 아닌가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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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1층에도 있네 대치중이거든요 이 친구 좌측부터 잡을까? 나가는 길 어딨어? 차 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위에 있는데 여기 하나 있었는데 차 타러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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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sibile? 으악! 어디야? 뭐야 둘 찍히네? 으악! GASS IS MOVING IN! 으악! LESS THAN FIVE TO GO! BRING HOME THE WIND! 응? 뭐야? 그냥 그래 별로 그렇게 흥분이 되지가 않아 나를 흥분시키려면은 우리 한국 유저들이 필요한데 한국 유저들이 없어서 흥분이 되지가 않아 어차피옵니다 양쪽 면 다 쓰던 거네? 설마 아 아